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야 물 좀 마실래? 이따 와! 7! 2! 구독해주세요! 네 지금 저희는 이제 키즈존에 왔고 지금 원더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여기도 재밌는 거 많은데? 좀 켜봐! 된? 오 된다 된다! 빨라! 빨라 빨라 갔어! 오 잠깐만 너무 빠른데? 안녕하세요 여기야입니다 이럴 때는 미션을 해야죠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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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보세요! 모여보세요! 제가 은밀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뽑아보세요 몰래하는거죠? 몰래하는거요 누구만 잘래요? 정리할게요 자 이거를 3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네? 갑니다! 이렇게 해 3초 몰래 등글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야? 일상 찍는 듯이 이것도 있는데? 잠깐만 봐봐 우와! 잠깐만 여기 농구 골대부터 해가지고 축구! 야! 축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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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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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도 잘 걸려! 야! 농구 골대도 있어! 야! 농구해봐! 농구! 슈! 아! 이거야! 농구해봐! 아! 도잉! 준비 됐습니까? 오케이! 오케이! 3분 안에 하는 겁니다! 미션! 준비! 시작! 자! 저희 보면 여기 의상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뭡니까? 어! 안녕하세요! 아! 지금 여기 봐봐! 오! 어! 잠깐! 여기가 원더 챌린지거든요? 원더 챌린지? 우와! 여기는 뭐예요? 어! 3초! 잠깐만! 야! 야! 여기 타봐! 여기 타봐! 가자! 자!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? 자! 잠깐만! 아! 지금 여기! 어! 잠깐! 여기! 여기 챌린지네! 잠깐! 여기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너 타봐! 내가 돌려줄게! 어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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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음이 나! 너 마음이 나! 너 마음이 나! 너무 심장해 왔어! 이즈이! 아! 자! 여기! 여기! 저는 오른손! 삼촌 몰래 머리... 야! 삼촌... 머리 이거 뽑아도 되는 거 맞나? 너 왜 내 머리 뽑아? 막 이런 얘기! 이런 얘기로 하면 탈락인 거죠? 그쵸! 어! 생각보다 이거 챌린지가 쉽지 않아! 우와! 제가 위에도 엄청 높은데! 야! 여기있고! 야 나도 도영장 어디 있어? 뭐야 잡으러 간다? 뭐야? 저 여기 있어! 왜이래? 야! 저 여기 있어! 뭐야! 으악! 저 있다! 저 있다! 뭐야? 피아게? 여기 강력한데? 미리 잡으러 간다! 이 방툰 잡았으니까! 야 미끄럼틀 잡으러 가자 미끄럼틀! 이거 봐! 야 이거 매달리는 거다 매달리는 거! 은혜야 이거 꼬옥! 은혜야 이거 꼬옥! 은혜야 이거 괜찮아요? 은혜야 이거 꼬옥! 은혜야 이거 꼬옥! 은혜야 이거 꼬옥! 아이씨! 뭐 하는 거야? 괜찮아요? 아 아파! 어떡해 어떡해! 뭐 하는 거야? 아이씨! 빡! 하핫! 하핫! 왜 진짜였지? 하핫! 이거.. 하핫!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! 자 비껄트 비껄트! 와우씨! 이럴로봐봐! 가겠습니다! 아이씨! 오! 말려! 야 왜 이렇게 빨라! 뭐야! 으악! 으악! 하핫! 야 이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? 미께로트? 여기.. 하아.. 저.. 죄송합니다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아이씨! 감사합니다. 사..삼촌! 삼촌한테 물 달라는 소리 짓지만 절대 안 지기! 하핫! 하핫! 아 진짜 어렵다! 어 잠깐만 이건 뭐야? 이게 뭐야? 다? 되는 거야? 오! 아 요즘 막 공구들도 있고 블럭도 있네! 블럭 만드는 거 있고 아 요즘 조각이 있다!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하핫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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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지금 저희 따로 지금 A팀, B팀으로 나눠서 찍고 있거든요? 이거 다 흔적이다! 우와! 아 이거 진짜 카우 씨 아까 자동차 기계에 잊게 해가지고 차 이거 한답게 도는 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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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희 물 먹을래? 야! 형 뭐야? 우와! 우와! 의사 가방도 있어! 우와! 의사 놀이 할 수 있는데요! 우와! 의사! 의사! 우와! 아이스크림도 있고 아니 지금 여러 가지가 만들고 상황도 가죽통에 막 공방 이런 거 지금 뭐 해주세요?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고 말해야 되는 거 맞지? 물을 달라고 하는지 안 돼요! 잠깐만! 나 깎아지는 게 없어요! 네? 깎아지는 게 없어요! 왜요? 진짜 배가 아파! 잠깐만! 잠깐만! 어! 생각! 깎아! 깎아! 잠깐만요! 깎아지게 가서 물 쓰셔야 하는데? 똥 들어간 거 같은데? 올라갑시다! 실패! 시간은 남았지만 실패! 자 이제 천천히 입니까! 아 근데! 민희한테 적읍시다! 지금 민희 놀고 있거든요! 네! 민희 놀고! 자 민희 씨! 뭐예요? 몰래카메라 재미 뽑게 오신 민희님 환영합니다! 하나를 뽑으십시오! 왜 색이에요? 응! 과연 민희는? 천천히한테 너 진짜 이상해라는 말 듣지? 너 진짜 이상해라는 말 듣지? 어떻게 해야 진짜 이상해라는 말 듣지? 이상한 짓을 해야 돼! 민희 조커로 변신하시죠! 지금 삼촌 너무 안 오는데요? 들었는데 경기가 막힌 거 같아요! 네? 특종이다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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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ках 흐행하고 자 미니 미션도 같이 갑니다 예 3분 이내 이상한을 뵙고 파 dry 왜 찍어요? 뭐 아 사실 왜 이렇게 늦어요? 아니 니까지 막혔어 네? 진짜요? 아 부끄러워! 여러분 아 부끄러워.. 방금 이제 잠재월아 부끄러워 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마이 갸시 오 마이 갸시 오케이 파 잠깐 여기까지 볶 냄새가 나오는 것 같아 나 미니니 빨리 서들어 라이디니랑지랑지랑지랑지랑지랑 narrow 상자 또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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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! 상자 상자 상자! 상천 왜?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안 치고 경기 막힌 것 때문에 간 힘이 완전 따로 상천 아니 뭐하는데 뭐하냐? 상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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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하냐? 상천 놔주자 2 실패 형님은 어떻게 해요?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심각하진 않은데 내가 뚫고 안 해줘야 돼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두 개 홍보 도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지금 저희가 다 했으니까 원래 주최전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럼 뽑아볼게요 아 이거 뭐지?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남았지? 저는 마리아한테 너 예쁜 애란 말 듣기 너무 어린데? 이러면 잘 안 하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제가 화장실 갔던 동안 뭔가 한 거 같아 오빠 오빠 왜? 뭐예요? 오빠 뭐하는 건데?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? 나 예뻐요? 뭔 소리야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예뻐요 예뻐요? 아 이거 뭐 이렇게 아 진짜 아 그럼 잠깐만 와봐요 마리아님 저 어때요? 저 어때요? 저 어때요? 안 어울려 실망이에요 나 진짜 안 놀 거예요 진짜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현준 뭐예요? 무슨 일이에요? 현준 아 지금 뭔가 이상해 뭐가요? 아니 뭔가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 한 거 같은데 아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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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눈치챘잖아요 지금 나 뭐 뭐 저거 뭘 했어요 저거 뭘 안 했는데요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아 진짜 얘기할게요 이상해 아 됐어 됐어 이거 해줄 생각이 없어 해줘 여긴 이제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네 네 잘 압니까? 대놓고 합시다 이러면 네 자 한켓 이미 아는 이상 그건 그냥 너무 쉽다 야 오케이 됐어 됐어 야 야 어딨어 식당 한 걸 봐 식당 어딨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 식당으로 갑시다 식당으로 마스크 벗고 지금 우리만 아 한 번 한 번 들어줄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야 물 좀 마실래?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빨리 마셔 어? 아 이거 줘 아 물 마셔 너 거야 어디서 반말해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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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그랬어 로기가 1등이야 다 성공했어 상순한테 반말하기 성공 뭐 제가 속아주는 셈 치고 아까는 진짜 속은 거 같던데요 아니요 근데 몰랐죠 미션했는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진 찍어 잠시 뚫고 가죠 여러분 강릉 원더스카이 가시면 마리아의 최칠의 낭뜰 낭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안녕 천천히 가세요